박근혜 선수와 김동호 선수의 대결 준비 끝났습니다 1사트 경기를 시작합니다 5, 4, 3, 2, 1 어스름탑에서 1사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박근혜 선수입니다 경기가 이어지면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는 박근혜 선수예요 소소한 실수도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도우 SK테네콤 T1 클래식 항상 최상급 프로토스 하면 첫 손가락에 꼽히던 선수가 김도우거든요 그렇죠 GSL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고요 빌드를 또 만드는 쪽의 프로토스예요 만들어진 빌드를 쓰는 프로토스보다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스타일이거든요 박근혜 선수가 패자조에서 장현우 선수를 상대할 때 약간은 무모한 플레이들이 나왔었잖아요 지뢰드랍을 불사조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판단들이 장현우 선수의 피지컬이 조금 판단이 늦다 보니까 피해를 입혔는데 김도우 선수를 상대할 때는 그런 식의 플레이보다는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갖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제 100정도까지 올려주고 빠지는 게 요새는 좋아요 저렇게 때리거든요 그런데 일단 박근혜 선수도 채팅 상황에서의 김도우 선수의 멘트를 보고 맞죠 상대가 내 플레이를 봤을 거니까 상대 선수는 바뀌었지만 입구만 안는 심시티에 심리전은 적용될 수 있겠다 판단했죠 그래서 또 맞춰봐 김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를 봐서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식을 안 하면 지거든요 박근혜 선수는 이런 심리전을 쓴다는 건 정말 좋은 판단이 된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상대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요 프로 간의 경기에선 거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나온 적이 있었던 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진 유령 전진 사이클론 이런 빌드들이 있어서 이런 빌드들은 또 막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진 건물이 있을 거면 빨리 알아차리 필요가 있는데 저런 입구만의 심시를 하게 되면 헷갈리는 거죠 이거 김도우 선수가 봐서 더 꼬입니다 네 아니 왜 건설 로봇 여기 숨어있지 뭔가 좀 할 것 같은 액션을 취하잖아요 어디 짓고 온 거 아냐? 어디 뭐 지은 거 아냐? 저기는 지금 트리플인데 예 저 건설 로봇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아 뭐야 사도가 안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 있지? 박근혜 선수가 지금 뭔가 할 것 같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데? 그거 지금 발견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김도우 선수예요 어 그래도 판단 좋습니다 로공을 지었다면 지금 원병형 상태에서 트리플 가져간 테란 상대로 피해 못 입히고 운영 가능으로서 불리하게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우주관문 시작해서 상대방의 군수공장 체제가 아니냐는 확인하고 예언자로 피해를 입힌다 그러면 트리플이 빠른 박근혜 이지만 김도우 선수가 맞춰가기가 더 수월해요 자식 어 자기신의 기지 근처는 봤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 해도 아주 빠르게 오지 않을 거니까 모세넥이 집을 비워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타이밍은 또 우주관문에서 불사조를 찍어야 될지 예언자를 찍어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정찰을 해준 겁니다 예 이거 트리플인데 불사조 찍었으면 프로토스 망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박근혜 선수가 땡해병으로 한번 나가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업그레이드라든가 기술실을 굉장히 늦게 달아서 해병 생산에 집중을 했어요 거기다 포탑을 지어준다는 건 상대방의 예언자가 견제를 올 때 그거에 맞춰서 내려갈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자극적 업그레이드 진행되고 있고 해병을 꾸준히 뽑고 있는 박근혜 선수입니다 아 근데 이건 아차 싶긴 하겠네요 김종원 선수가 어쨌거나 뭐 크게 말렸다고 볼 수는 없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라나의 빌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체제를 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부터 수비를 생각했기 때문에 스캔으로 확인하죠 이거 박근혜 선수가 무조건 자극제 타이밍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스캔을 통해서 모든 거 다 봤거든요 관문이 늘어나기 전에 로공이랑 황홍웨이가 올라가고 뒷바닥에 가스를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했을 때는 트리플을 활성화 시키면서 삼병형 자극제 타이밍 잡으면 김동호 선수가 맞기 진짜 까다로워요 네 트리플 테크인 걸 봤다라는 게 그죠 그렇죠 김동호 선수는 이런 자극제 타이밍을 수비해내려면 무조건 정지장 수험을 한 번쯤은 써서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특히 그런 플레이를 시도할 만한 이유는 예언자로 군수 공장이 넣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사도 슬슬 나가야 돼요? 네 안 나가면 좋습니다 이제 지금 빈틈을 찾고 견제를 해보려고 하는 예언자인데 지금 미사일 포탑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보통 프로토스 심리상 예언자 시작하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해병 2주면 어쩔 수 없이 사도 찍으면서 불사도 조합 가거든요 그 조합에 대한 카운터가 해병 위주의 질에 섞는 거라서 박근혜 선수가 계속해서 해병을 잘 모아줬어요 네 그리고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그 거신 무서워서도 해병 못 찍었고 폭풍 무서워서도 또 해병 못 찍었는데 요새 이제 거신 거의 못 쓰잖아요 패치가 되어버려서 약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무서운 건 싸우니 폭풍인데 싸우니 폭풍도 정말 끝까지 모르다가 그냥 이렇게 했을 때만 약하지 요즘 같을 땐 그냥 지뢰만 꾸준하게 찍어줘도 사실 어느 정도의 그 폭풍에 대한 대비가 되고 미리 조금 알게 되었을 땐 또 역시 무난하게 해방선을 또 적절하게만 섞어준다거나 혹은 유령을 살짝 이제 조합해주면 또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괜찮죠 해병 위주의 이런 플레이 네 근데 이 타이밍 놓친게 되게 아쉽네요 방금 자극제가 6분에 됐는데 자극제가 완성될 때 해병에 한 20기 넘게 있었거든요 그게 프로토스의 앞마당 지역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자극제가 돼서 공격을 들어갔으면 반문 6개 완성되기 직전에 들어갔어요 네 지금 앞마당에 탐사정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테마 정했네요 아 해병 네 네 테란의 그 힘이 극대화되는 타이밍 나중에 네 유령에다가 해방선 모이는 그 타이밍 네 그 때를 올릴 수도 있겠고요 자극제와 이제 방패 업그레이드가 마무리가 되고요 병력이 쌓입니다 박그릴 박그릴 선수는 사령부를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병력도에서 늘려놨고 해방선을 찍으면서 유령 상환호구까지 지은 건 유령 3개쯤 생산해서 타이밍 잡겠다라는 게 확고해요 그래서 무기구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견제도 안 하죠 지금 우주 우왕을 늘리는 건 너무 또 타이밍 늦어지니까 딱 최소한의 의료선을 확보하고 이제부터 해방선만 찍어주면서 이거 정말 딱 그 최대한 조합을 갖추고 일격에 끝내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리구스가 막히기 때문에 미리 지어놓는 게 좋더라고요 이번에 4개를 미리 지었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잘 지고 있어요 네 유령도 갖추게 되는 박흐린 선수예요 해방선 유령 해병 불검의 의료선까지 있습니다 저 유령 세기 타이밍에 나갈 때 김도우 선수는 이 분방기로 세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기에는 분방기에 위험이 좀 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사도 태워가지고 수상 견제를 하는데 큰 패를 주지 못하고 있고요 열일곱키의 사도를 보유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 이거 진짜 쎕니다 엄청 쎄요 갖추선을 보고 있죠 네 아직은 프로토스가 저 병력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유닛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은 저 불멸자가 어느 정도 나와도 지금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건설 로봇 대동하는 건 저 탑 체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사 좀 모았을 때 네 그래서 저 군강기 견제 자체는 좋지만 그보다도 이 공격이 더 매솔을 수 있어요 네 유령 내려가는 거 보고 유령 미리 가다가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리를 잘 잡았어요 자리 오! 엠피가 오! 정더 위축 지금 이거 박근혜 선수가 올인 됐거든요 그렇죠 오! 정신형 소음을 자 근데 프로토스도 너무 위치가 나쁘긴 해요 그래도 세란의 본진 쪽은 초토화 시켰습니다 네 막기만 하면 돼요 막기만 오! 정신형 소음을 들어가고 엮어놓고 해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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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병력이 정신형 소음을 묶인 게 너무 아쉬웠는데요 자 추적자 생산하면서 이 병력을 몰아내면 네 자 해방선을 더 끊어냅니다 추적자 오른쪽으로 살짝 빠져서 전멸로 딱 타면 위에서 저 해방선 뗄 수도 있어요 아니 위안에서 일꾼이 서른개 가까이 잡았어요 초대박이 초대박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2기업이 됐는데 박근혜 선수가 1, 2, 1업에다가 유령 3개 타이밍이었어요 그렇죠 병력 나오는 관측선을 보고 난 이후에 네 하지만 아직 방심해서 안됩니다 저 해방선을 빨리 정리하대요 지금 수비에 동원되고 있는 테란의 병력이 수비 끝낼고 내려와 버리면 네 그럼 이 라인 위협해 줄 수 있습니다 빨리 저 해방선 잡아야 돼요 해방선 2개 박근혜 선수가 추가 병력이 네 들어오는 공격에서 빈틈을 배경하고 카운터를 쳤 수도 안 했어요 네 사실 조합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막기 수강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막는거에 좀 집중하기보단 최대한 버티고 현재로 추가 병력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작품